축하해,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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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번에 겨울맞이로 구매한 게 꼭 꽤 많이 와가지고 같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먼저 이번에 패딩을 새로 샀는데 제가 패딩이 많아가지고 절대 안 살라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뽀무늬 있는 패딩은 또 없단 말이에요. 레트 프롬은 제품인데 직직위크 하길래 조금 할인받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약간 부해 보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플라워 패턴이 너무 귀여운 거지. 뭔가 여행 가서 입으면 되게 프리한, 귀여운, 뽑아나는 느낌이 나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부분이 좀 답답하다 싶기는 한데 어때요. 요즘 이런 플라워 패턴 패딩이 또 유행인가 봐요.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바라클라바를 구매를 해봤어요. 신운에서. 아, 신우는 솔직히 안 살 수가 없지. 여기 패치가 너무 귀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색감 비치 때문에 홀려서 구매를 했는데 바라클라바를 쓸 때마다 주꾸미도 살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제가 써봤는데 이 부분이 엄청 짱짱해요. 그래서 저는 좀 늘려서 착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토할 뻔했어요. 참. 이거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제 머리가 바라클라바랑 어울린 것 같아요. 겨울에 좀 귀 시리고 하니까 그때는 좀 활용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델 컵만큼 되게 분위기 있고 몽글몽글한 건 아니고 또 주꾸미 도사가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엄청 잘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저는 사실 바라클라바 쓰려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목에 걸치려고 산 거라서 그냥 이런 용도로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라에서 이번에 비닐을 샀는데 뭔가 그냥 지나치기가 아까운 거죠. 괜히 겨울만 되면 쓰지도 않는 거 예뻐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핑크랑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저랑 블루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역시 부르고 이게 되게 두껍고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저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바라클라바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코트 입을 때도 이거 그냥 하나 멋지게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앞머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좀 잘 샀다. 요즘 귀여운데요? 귀도 이렇게 살짝 막아주니까 따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지난번에 빅토리아 슈즈 라이브 했었는데 보러 오신 분들 많았잖아요. 그때 저 방송하면서 이거 발레이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벨벳에다가 브라운인데 뭔가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컬러여서 저 그때 라이브 끝나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또 빅토리아가 좋은 게 발이 엄청 편해요. 빅토리아가 백면 역사잖아요. 근데 얘네가 진짜 좋은 게 디자인은 구두지만 여기 밑창은 운동화 소리라서 발이 정말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원조는 원조다. 이거 겨울에 휘뚜맛들 원피스랑 너무 잘 신은 것 같아서 저도 라이브 끝나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구매하신 분들 댓글 좀 닫아주세요. 토템에서 머클러를 샀어요. 근데 난 이렇게 이게 클 줄 몰랐죠. 거의 블랭켓 수준이던데요. 블랙 컬러랑 고민하긴 했는데 아 토템은 그래도 뭔가 베이지지 하면서 또 블랙 아우터에다가 이거 스쿼프 살짝 둘러주면 분위기 작살나겠다 해서 베이지 컬러를 샀어요. 근데 엄청 크다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두껍고 클 줄 알았으면 안 샀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커. 너무 두껍고 케이프처럼 쓰던지 그냥 토템 담요다 생각하고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포아에서도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완전 귀여운 라일락 컬러의 크로스 미니백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열어서 여기 안에다 고무줄 헤어핀 넣고 다니기도 좋고 수납력이 되게 귀엽게 꽤 좋은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죠. 미니백은 대형 악세사리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아우터에 이거 하나만 들어줘도 너무 귀여운 거죠. 미니백은 특히나 살짝 컬러로 톡톡한 포인트 주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라일락 컬러를 골랐습니다. 요즘은 약간 이런 식으로 매고 다니는 카드 지갑도 엄청 트렌디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말 자체 연말 블라우스가 왔습니다. 르누이 제품이고 이것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얘 뒤에 이렇게 골드 포인트 버튼이 있어서 이런 게 또 확실히 연말 포인트가 주기가 좋고 소재감이 벨벳이잖아요. 겨울에 벨벳 완벽해요. 이게 약간 탄탄하고 두께감이 조금 있는 그런 블라우스더라고요. 살짝 얇은 그런 이너티 매치해서 같이 걸쳐주면 귀여울 것 같고 바지랑 입으면 좀 데일리할 것 같고 스커트 매치하면 좀 연말에 포인트 주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헤어 악세사리도 구매를 했는데 지금 옷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이런 푸른 녹빛 포인트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미라벨에서 고민하다가 구매를 한 건데 저는 약간 이렇게 두께감이 얇은 헤어밴드가 좀 더 잘 어울리는 편이고 유난히 이 컬러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헤어핀을 구매를 했어요. 완전 과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만족입니다. 그냥 머리 굳었을 때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포인트 주기도 괜찮고 과하지 않은 리본 찾기 좀 어려운데 이거 되게 질도 괜찮고 잘 샀는데요? 저를 맞게? 그래서 이렇게 소비 털기는 끝! 안녕 굿모닝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감기 엄청 어려서 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5일만에 제 목소리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와중에 바푸드 찍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다이어트 절 한번 풀게요. 오늘은 친구가 생일이어서 근데 오늘도 생일이고 내일도 친구가 생일이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은 생일 주간입니다. 아파 부려서 지금 피부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엄청 좀 포석포석해졌거든요? 그쵸? 나가기 전에 제가 화잘먹 팩을 만들어서 바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럼 토너랑 크림 2대1필로 쓸 건데 제가 토너 진짜 안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토너는 원래 안 썼을 것 같은데 세럼 토너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형은 이렇게 진짜 콧물 느낌? 응 뭔가 세럼이랑 토너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엄청 가벼운데 또 보습감은 되게 잘 챙겨져서 악건성도 쓰기 괜찮고 제가 또 악건성이잖아요? 뭐 지성이나 중성 지성분에도 산뜻하게 가급게 스킵 케어하기엔 진짜 좋을 거예요. 스킵 케어가 작년부터 트렌드잖아요. 응 완전 세럼과 토너 중간? 그래서 지난번에 고등학교 때 메이크업하면서 또 추억파리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고딩 때 진짜 많이 썼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피부가 안 좋았거든요? 뭔가 피디도 되게 많은데 피부염도 있고 하니까 각질도 많이 생기고 진짜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블로그 쓰다보니까 이게 장벽 케어를 열심히 하면 각질에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때는 알루미늄 케이스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썼었는데 벌써 10년이야. 저 그때 쓰고 진짜 피부가 많이 좋아져서 저는 그때부터 작자를 계속 찬양을 했거든요. 이렇게 각질 케어 안 하고 수분 보습만 때려 넣는다고 해서 흡수가 안 돼요. 그냥 겉에서 맴돌기만 하니까 각질을 좀 유연하게 만들고 피부 길을 열고 수분 넣어주고 장벽 튼튼하게 핫고 닫아줘야 피부 속 보습이 좀 탄탄해질 수가 있는 건데 또 가을도 엄청 길고 엄청 건조해지는 계절에 진짜 한번 꼭 사용해보시라고 10년 전부터 써봤으니까 또 한번 제가 추천해볼게요. 일단 크림 1 이 정도 그리고 토너를 이 비유를 해가지고 섞으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판테놀도 좀 추가가 돼가지고 촉촉 탄탄해지고 오세라 컴플렉스도 두 배나 증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기존에 크림이 좀 끈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부터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리뉴얼 되면서 마무리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촉촉함을 잃지 않는 탐탐 완전한 보습크림이 되었다. 그래서 진짜 메이크업하기 전에 쓰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바를 때 피부결 반대로 이렇게 롤링롤링 해주면 이렇게 피부결 사이사이에 밀착이 되더라고 요 저는 중요한 날에 이렇게 화잘먹팩 만들어서 사용도 하고요. 근데 진짜 진짜 더 중요한 날에는 그 전날에 나이트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거 마스크팩 좋은데 이거 그냥 바로 올리지 말고 크림을 이렇게 눈가랑 입가 살짝 얇게 발라서 발라준 다음에 팩 올리고 그러고 나서 팩 시간 다 돼서 떼고 나서 흡수시킨 다음에 수면팩은 크림이 2 토너를 1 비율로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면 진짜 수면팩 그 자체 진짜 여러분 피부 컨디션 좀 급하게 밤과 아침 사이에 해결을 해야 한다면 꼭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요거 페리페라 쿠션 그리고 페리페라 틴트 그리고 아우터는 요거 부클 제품 부클의 네이비인데 엄청 진한 네이비라서 블랙 같아요. 요거 블루브릭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코트인데 제가 부클 소재감 좀 부해 보일까봐 살짝 걱정했는데 그런거 없이 진짜 탄탄하게 딱 핀 멋있게 잡아주죠. 이거는 요즘에 딱 유행하는 그 기장감 코트인데 요렇게 좀 짧은 옷 입고 입으면 잘 어울리더라구요. 신발은 지난번에 자랑했던 클락스 양말도 로우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베가 없는데 4층이래요. 하.. 진짜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나 여기 내일 또 와야돼. 어? 참 이쁘다. 또 워낙에 있는 거는 옆에서 따로 보여줄게요. 네. 저 이거 이렇게 결집을 할게요. 아 이거 이거 봐. 샤베트가 맛있긴 하거든? 샤베트? 응. 써있잖아요. 이거 하나 하고 음료 두개 먹잖아. 아 젖은 없어. 맛있겠다. 아 맛있어. 너무 목말라. 다 내 것 같은데? 어 맞잖아. 귀엽지? 내가 마늘인 거 안 봐. 하나 해봐. 다시 얘기해. 처음부터. 일단 이 젤리. 일단 이 젤리. 아 맞네. 진짜 파우치이고 나도 네. 엿며 들었네. 네. 선물 받았고. 나는 네.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 응. 일부러 나 만날 때만 들고 나오지. 안 쓰고 안 쓰고 어느날 약간 거꾸로 들었는데 이렇게 굴고 다니게 돼요. 향 별로야? 향도 잘 안 써도 되고 이거 많이 써. 이거 많이 써. 어어어. 맞아. 난 이거 다 썼어. 아. 그리고 이거 재수같을 때. 아 네. 태풍 오는 날. 더 있나요? 이거 말고. 말고는. 저 없으면 저 편지 써야 돼서. 알겠습니다. 갑자기 말아. 응. 응. 귀엽다. 이게 진짜 귀엽다. 오 진짜 필터 쓰는 것처럼 나오네. 응. 응. 거의 뇌정점 지금. 헉. 비니 이쁜 거 짱 많은데? 응. 아 귀여운데. 야 하나 사라. 귀여운데. 나 지금 너무 춥거든. 스토킹. 큽지. 연말. 위에 뭐 입으려고? 안 입어. 응. 그러면 합격. 으씨. 구호느라. 이렇게 귀여운데. 네. 너는 사놓고 안 할 것 같아. 그것도 지갑이야? 그거 알아 이거 뜯을 때 밑에 이렇게 뽑힐 것 같아. 아. 귀여워. 엄청 귀여운데. 지갑이다. 네가 제일 쉬어야 될 것 같아. 콩단추 같은 거. 이렇게. 얼굴 나아야 돼? 어 야 되게 너무 빨개는데? 얼굴 나아야 되냐고. 야 근데 음식이 나왔어. 야 빨리 불고. 자. 선물이야. 고마워. 눈 입고 예쁘다. 어머. 예쁘지? 예쁘지? 이게 원래 미용으로 일자로 입는 게 있더라고. 아 진짜? 근데 그건 좀 별로여가지고. 응. 사이즈가 더 크다. 그치? 축하해요 친구야. 생일 축하합니다. 어? 저 색깔. 색깔 있는 초야. 맛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같이 먹는 거 아닌가? 그때처럼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먹어봐. 그냥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지? 오해. 이거 안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찍을까? 그냥 먹어봐. 아.